바빠서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쓰고 있거든요. 그냥 바르고 자면 돼요. 너무 좋지 않나요? 그냥 바르고 자면 돼요. 헤어팩 할 때는 그것도 다 바르고 헹궈내고 말리고 너무너무 하루에 큰 스트레스였는데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신세계가 열렸어요. 가을, 겨울에는 또 특히나 건조하잖아요. 이거에다가 이거를 한 두 방울 정도? 블렌딩해서 하면 더 윤기가 나고 더 촉촉해요. 두 개를 블렌딩해서 저는 가을, 겨울 모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